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바람 유전자 등 다양한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. 서울대 김진수 교수팀과 툴젠 김석중 박사는 바람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설계하고 이를 이용해 고가의 분석 장비 없이 돌연변이 유전자 존재 여부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으며 유전자 가위를 결정하는 요소만 교체하면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를 분석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.